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물구나무석이 핸드스탠드입니다. 손으로 땅을 지지하여 발을 드는 핸드스탠드는 우리 몸에 감각신경을 깨운다는 관점에서 종종 필요한 동작입니다. 핸드스탠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깨와 날개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지면을 눌러야 하고 또한 몸통의 코어 근육을 이용하여 긴 하체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의 조절 능력이 좋아지며 근력운동과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두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첫째, 전문가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할 것 둘째, 허리가 과신전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